지난주의 것을 잠깐 복습을 조금만 하고 넘어갑니다 7절부터 넘어가는데요 4장부터는 실생활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죠 교훈인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일치 하나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마귀는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집도 나누고 분열시키면 안 돼요 교회도 분열시키고 나누면 안 돼요 너와 나하고는 다르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성령을 같이 모시고 있는 똑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야 된다 일곱 가지 하나가 공부를 했고요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은 그 교회 일치 하나를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히 하는데 그 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온전히 되냐면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서 그 장성한 분량의 분량으로 성장하라 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일치 하나되미라고 한다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성장 성장 성숙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거듭날 때 드디어 영의 세계로 진입을 합니다 영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나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상 임신을 해 가상 임신을 나는 태어났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한 자녀다 이런 식으로 가상 임신을 하고 열심히 다니니까 결국에 결정적 습관이 나오는 건 뭐예요 분노 혈기 편가르기 미움 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이 탁탁 나오는 겁니다 그 육체에 타락해버린 그 혼이 육체에 붙어서 타락해 그 본성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돌출되고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영으로 태어나서도 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영에 태어나서도 영에 속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혼적인 신앙 생각만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린아이에 나와요 14절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로 딱 나와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상한 자일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상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7절부터 16절까지 나와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글씨를 믿어서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분배해 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합쳐져 가지고 생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따로 떨어져 분배해서 나왔어요 가지쳐서 이것을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머니가 이렇게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낳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되는데 그 낳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령으로 들어온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라고 불러요 이 영생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게 될 때 그 영생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다 이제 영적 출생을 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출생을 했는데 영적 출생을 하게 되면 아이가요 어렸을 때일수록 부모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일수록 좀 크면은 고등학교 너 알아서 해 대학 나와서 청년되면 니 알아서 니가 해야지 좀 살은 살 되면 야 너 좀 부모를 공양해라 할렐루야 안 하실래요 그렇게? 지네들만 잘 살아도 돼요? 너희들 너 키우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딸은 벌써 대학 졸업해가지고 말이죠 치위생사로 치과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매달마다 용돈을 줘요 엄마에게 용돈 아빠에게 용돈 할렐루야 너희들을 키웠는데 말이야 너희들도 이제 돈 벌면 부모를 공양해야지 공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열심히 잘합니다 11절 내고 11절 내고 11절 내는 것이고 부모에게도 11절을 또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태어나게 되면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지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릴수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돌봐줘야 돼 어렸을 때는 머리도 못 들어 머리도 못 들어 엎어놓으면 도집아 뒤집을지를 몰라 그래서 숨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다가 이불에다가 얘 나가서 죽인 사람 많아요 요즘 새댁들 고기를 못 뒤집는데 고기를 이불에다가 처박해놓으니까 이길도 안 돼가지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아니면 3분의 1은 될 거야 아마 태어나게 되면 엄청 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돌봐줘야 돼요 양육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성장하면 뭘로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이 돌보다 양육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말을 만든 직분이 목사예요 원래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는 양떼를 양육하고 돌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생명체들이 자라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자라는 장소가 어떻게 해야 자랄 수가 있느냐 이 돌보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젖도 주고 먹이도 주고 똥도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청산하는지 쓰레기는 어떻게 청산하는지 귀신 쓰레기는 어떻게 청산하는지 그다음에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 것인지 이 구약성격 신약성이 어떻게 양식은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다음에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다섯 가지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올라가심으로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잡아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는 하늘의 선물을 주시고 이 땅에 새로 생명이 거듭 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시는데 직분의 선물을 중심으로 양육을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액에서 Baldwin의 선물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 Alaska